10 Secrets to Not Getting Old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면서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3. 사회 활동 참여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고립감을 예방하고 활력을 얻으세요. 4. 취미 생활 가꾸기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5. 긍정적 마인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6. 영적 발전 명상, 기도, 영성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세요. 7. 재정 관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자기 관리 정기 건강 검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자신을 잘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9. 봉사활동 다른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은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10. 가족의 돈독히 하기 자녀, 손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을 나누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봉사활동